네 인천효예술단 제58회 가을정기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이 전하고 사람의 향기는 마음이 전한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가수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순서로 빨간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리시는 공량자 가수님의 황포돛대 불러주시겠습니다 f stylization 이 곡을 muut camouflage 킬러스 공평 이렇게 텐 방금 식械 표정 거리는 이 곡은 시작 아 아름다운 사별빛을 기쁨이 걸던 벌려가는 정의는 어디로 가느냐 애통감기 바라봐 울지를 마라 파도소리 웃음을 보는 맘도 슬퍼 아 어디로 간대냐 아름다운 사별빛을 기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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